발걸음이 멈춘 곳에 너의 향기 가고 나비? 나비? 족발? 아 이거 껍데기 주세요 내가 껍데기 좋아할 거예요 그냥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? 네 최초 도전 빠져버렸어 매끈한 너였어요 후! 후! 맛있어? 야 너 대단하다 진짜 맛있어? 가자 너무 마르겠다 짜잔 집을 찾아서 떠나는 즐거운 발걸음 많고 많은 사람들만큼 셀 수 없이 많고 많은 음식의 향기가 맛있어? 행복하게 세상을 가득 채웠는데 아빠 이거? 먹어봐? 이걸 안 먹고 참을 수가 있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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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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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진도 찍고 이곳저곳 다니는 더 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마시는지 또? 또? 모두 모두 찾아가서 맛볼 수 있게 인터넷에 올려놓고 자랑도 하고 너무너무 야 재래시장이 좋은 거야 이심이 얼마나 많으셔 사진받았냐? 사진받았냐? 사진받았냐?